류시원씨 도대체 방송이 왜 안나오는거에요? 아 못나올거 같아요 2023년 우는 어때요?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무슨 해외교류사업, 유통사업 뭐 이런것들을 행하고 있는거 같은데 뭐 내가 하고 있던 사업들 꾸준히 행하면서 활동은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방송은 안나와요? 방송 호신탐탐 노리고 있겠지만 어느정도 이 사람이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나온다면 뭘로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배우로 나올 수 있을까? MC로 나올 수 있을까? 왜냐면 잊혀지고 있고 그냥 이 사람도 거의 뭐 그냥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상황만 지금 이어가려고 하지 뭐 노리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엄청 멋있었는데 그렇지 한순간에 어느순간 되니까 안 나오셔가지고 그렇지 왜 안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요는지 몰라요? 제가 알면 제가 문안 그렇지 이미지 한번 타격입구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연예인들 이미지 한 번 가면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행하실 것 같아요. 더는 연예계 나오진 않는다? 후배 양성이나 하면 모를까?